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요 설레는 마음 가득한 당신께 내 주고픈 이야기가 있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무엇을 찾고 있나요 우리는 씨 씨 씨 난 스쿼드 함께 나누고 싶은 행복한 비밀이 있죠 들려줄게요 우리가 찾아낸 비밀들 내 삶에서 내가 믿을게 그분이 내 친구 그분이 내 삶에서 부르실 때 대답해 망설임 말고 갈등해 달성에 맞는 자리를 관점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거듭해 반드시 우리는 씨 씨 씨 햇살과 그분이 내 삶에서 부르실 때 달려줄게요 우리가 찾은 비밀을 야! 우리가 발현한 주중한 비밀을 모든 예수님 안에서 다닐 수 있죠 만나 볼래요 바로 날씨 찾는 행복 그 비밀을 소개하고싶어요 그분이 내 친구 어느 세상 그분이 내 친구 아멘